나 이 게임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하고 싶었어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얘들아 나 각오가 안 돼 있는 거 같아 갑자기 방송에도 놀라지 말았지? 너무 귀엽잖아 시발 너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 말해야 제발 hottest has been 어떤 캐릭터 폴링 승자는 아 진짜 겁나 팽팽하네 시발 5만 8천명이 투표를 했어? 뒷덕질이 아니고 뒷덕질이 아니라 오늘 방송키기 전에 내가 올렸던 내용이랑 관련된 거라 누나가 투표했지 아니야 하지마요 하지마 매 형한테 한 표 넣어 고맙다 이 새끼야 너무 팽팽해 지금 두 팬덤 사이에 지금 엄청난 텐션이 있다고 지금 누나가 심지어 저거 투표 공유했을 때는 둘이 정확히 50% 50%였던 거 안? 누나 부위에 투표하면 되는 거죠? 투표를 하니까 칭찬을 받았다 당장 가자 혹시 인기가 많은 건 알았는데 제가 저기 왜 있냐 도대체 내수용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알래스터가 루시퍼한테 졌어 그래서 알래스터 팬덤이 지금 되게 뿔나있거든? 그래서 알래스터 팬덤의 표가 핵심이야 되게 그림이 재밌어졌어 진짜 그러고 5일 뒤에 공개래 미쳐버리겠어 나는 내가 짜증나는 건 복사가 저기 결승까지 간 게 제일 짜증나 빨리 떨어져 버리면 아휴 그래 역시 우리 복조기 이러고 말하실 텐데 저 새끼가 저렇게 메이저 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없어가지고 내 트위터 피드가 조용해진 날이 없어 갑자기 온갖 복스를 최애의 금손 분들이 저희 복스가 투표에서 이기면 이런 그림을 그려올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걷고 있잖아 근데 트위터가 조용할 날이 없어 지금 점점 미친 비공식 투표 때문에 문제는 말이 비공식 투표지 원작자가 알고 있대 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회집앤오테의 팬덤 중에서는 저게 제일 큰 투표임 지금 죽제야 죽제 어? 왜 복사가 50일이냐고 내 말이 나도 모른다니까? 뭐가 이상하다니까? 내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나? 아니 아니지 내가 물구나무를 서야 하나?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나?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누나 나한테 타게 좀 스무게이라 아니 복스가 마이너가 아닌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인기가 있을 줄 몰랐지 몰라 복스가 우석해버리면 이 새끼들이 날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안 가졌어 이겼으면 좋겠으면서도 너무 잤으면 좋겠는 이.. 이.. 이 너무나 이 너무나 아이러니 하십시오 우리 심박수 왜 이렇게 높냐? 내내 이기면 온갖 짤들이 올라오는데 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이러니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이기면 온갖 내가 팔로우한 금손 분들의 이런 짤 저런 짤 다 그린다고 지금 내 트위터에서 계속 공약으로 도배돼있는데 지금 진짜 개쉽! 짜증나! 누나 우리가 조금이나마 열심히 활약 지키고 있으니까 이기면 하루 망상 산책하느라 쉬어도 뭐라 안 할 뿐 조용히 해! 진짜 복스 이기면 어떡하지 진짜 감당할 수 없어! 5일 뒤에 몇만 명이 돼있을까? 총 투표 수가 상상이 안 가네 누나 어젠가 그저께 혼자 국제 얌전할 너 자꾸 누나한테 그렇게 이기아리 할 거야? 너 자꾸 누나말에 그렇게 토대고 막 어? 그렇게 누나 했던 말 다 기억하고 그렇게 심증 잘해가지고 나루오도 유이치 행동할 거야? 잠깐만요! 승인의 발언은 어제 했던 말과 모순돼있습니다! 할 거야 진짜? 나루오도 용용시지 주 땜 용 변호사를 상대해야 어? 아니야 6시간 아닌데? 5일 뒤에 공개한다고 그랬어? After 5 Days라 그랬는데 아 아닌가? 5일 동안 표가 진행된다는 건가? 잠깐만 정확히는 5일에 걸친 투표 끝에 오늘 결승이란 거네 그러네 그 얘기였네 내가 잘못 해석했네 내 무덤을 내가 봤구나 같이 봐야겠지? 마리아 잘 생각해 너 지금 일생일대일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마리아 잘 생각해 너 이거 글쓰기 전에 생각 한 번만 더 해봐 너 진짜 일생일대일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어 와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 마리아 제발 뭘 갈까 얘들아? NO! 뭐가 정신 짜려 용용아?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근데 선거법 위반 미친년아 진짜 이게 맞을까? 얘들아 진짜 이게 맞을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마리아 마지막으로 너한테 물을게 플러스 아니 마리가 아니야 플러스야 마지막으로 너한테 물을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거 이제 돌을 익힐 수 없어 진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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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누나 복수 점점 퍼센트 늘어난다? 미친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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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조 성공 축하해 누나 반성 축하 축하 88,346명에 투표! Hardest Has Been Hotel 캐릭터 폴의 승자는 최애 폭스가 차지하고 말아버리 이게 왜 진짜야 이게 왜 신... 나 지금 휴팍스 왜 신이야? 아니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었어 이게 왜 듣지? 이거 진짜 왜 듣지? 왜 된 거예요? 이거 왜 된 건지 나한테 생각이 좋잖아 뿐이 아니야 정신 차려 1단 내도는 확실했다고 봐요 그만큼 남편분이 매력적이신 거겠죠?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 기분이 이상하냐고 얘가 웃으면 안 되냐고 사모님 경쟁자만 4만 명 넘네 미치지 마 그 중에 알래스터 팬덤 많아 겁나 많네 씨 내가 거구를 끓이게 됐나 봐서 새벽 1시 15분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